아..뭐야 공부 안하고 맨날 클럽만 다녔나봐. 아주 죄도 하는 사람이야. 맨천만 치러가. 내가 얼마나 눈이 높은데. 나 도망가. 걱정하지 마요. 나 저거 뜯어봐도 돼? 안 돼. 뭐 샀는데? 작은 거 샀어. 뭘 사야 할지 몰라서. 내 건 없어? 뭐야. 이게 다야? 응. 좋지? 좋긴 좋은데. 너 진짜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왜 그래. 무슨 꿈 꿨어? 응. 꿈 꿨어. 네가 안 얘기하면 재수 없다잖아. 아무 말 하지 말고 너한테 팔아. 원래 안몽이 갤몽이래. 아 졸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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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안 와? 불편하면 침대에서 자. 내가 밑에서 잘테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에요. 고맙습니다. 수현이 눈 떴어요. 아까 얘기하는데 눈을 살짝 떴다가 감더라구요. 뭔가 반응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. 원래 감았다가 뜨고 그래 저렇게 누워있어도. 아. 의사는 별 얘기 없고? 네. 저기. 그 카메라 아직 가지고 있지? 네. 여행갔을 때 그거. 우리 수현이 최근 사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 장만 뽑아주라. 진짜 해본거 맞아? 네. 상당 때까지 우리 부서 애들 제가 다 깎아줬어요. 저 깍세였거든요. 군대에선 서로 잘라주나봐. 저희 부대가. 저희 부대가 작아서 돌아가면서 했어요. 그래도. 제가 제일 잘해서 애들이 저한테만 해달라고 했는데. 잘해. 우리 아들 인물 망치지 말고. 네. 이따가 싹 씻고 옷 갈아입혀야겠다. 수현이 예전에 자기가 옷 입는 순서도 있었는데. 그거 안 맞으면 다 씹고 그랬어요. 그래? 몰랐네. 너 얘 고집 얼마나 센지 알아? 모를 거야. 징글징글해.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. 그래서 미워 죽겠어. 안 돼 죽겠고. 미안하고. 고맙고. 우리 두 아들. 괜찮으세요? 괜찮냐? 아니. 하나도 안 괜찮아. 혼자 하는 건 너무나 익숙해서 잘하겠는데. 왜 이렇게 둘이 하는 게 힘드냐? 왜 너만 멀쩡한 것 같지?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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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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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